9시 32년, 첫 번째는 형은 무슨 일본 사람 이름으로 기록이 나온 거죠? 선생님! 송기정 세계자표 10주년 기념 마라손이라고. 그럼 내가 이러고 있어도 돼? 송기정 선배님께서 입장하고 계신 우리 같이 보스톤 가세 내가 뭐 감독하면 뭐 제대로 하지 내가 피똥싸게 훈련시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오 마라손 선수 되기 위한 첫 번째 덕먹은 재능이다 무릎 더 올려 나가 떨어지는 거야? 그럼 포기해 뭐라도 한번 해봐야죠 여기까지 왔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'm happy, I'm runner 너 꼭 1등 해라? 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상 금이 중요하지 해외 우승자는 허윤복 학생이 되겠습니다 달리는 건 어디서 배웠어? 달리는 게 배울 필요가 뭐가 있다고 배우기까지 해요 그럼 지금 소속은? 쭉 혼자 뗐다니까요 달리기 뭐 돈 든다고 소속까지 필요해요? 운동 선수가 돈만 보고 뛰는 건 아니잖아 좀 빠르다고 얼굴에 오만이 뱃어 저 오만한 거 아닌데요 윤복 씨 많이 먹어요? 제2의 송기정이 베를린의 영광을 다시 한번 돈 선생님, 백남명을 지다 반갑습니다, 송기정입니다 아, 그러세요 돈, 네? 여기가 딱 돈만큼 계적받는 나라거든요 머니 이즈 더 프라이머리티 뛰어놈 봐야 되잖아요, 어떻게 되든 유 프라미스 미스? 예! 많이 먹어, 많이 먹어 1등 가려면 많이 먹어야 되나 1등, 1등! 돈 선생님, 빨리 버스 갑시다 가시면 돼요 1등 가려면 많이 먹어야 되나